어머니와 어머니 좀 와 또 찍어 또 찍어 이거 벗을까 이제? 벗어 봐 찍었지? 뭐 한번 갔다가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 뭐 사가면서 이게 뷰어지를 만들거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어깨로 이렇게 아니 뷰어지로 뷰어지로 들어갔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다감하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세월이 바뀌었어요 다감하게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이게 뷰어지도 될 거라니까? 잠깐만요 그건 찍었어요 뷰어지도 될 건데 그건 끝났어요 그거는 찍었어요 그거 한판 찍었어요 이거 두 번째 이거는 가정용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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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 빨리 찍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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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선생님이 안 찍을까? 아니 지금 식사하실 건데 식사 가요 김연아 원장님 성희순 교수님 예 웃으세요 그래 김치 김치 엄마 선생님 안 찍을까? 아세요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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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갈비 이웃 선생님 오세요 이리 아유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емон 이 어머만비 깜짝아 자, 찍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둘, 셋 또 달라, 부관장님. 여기 가슴아, 가슴아. 여기 사진 찍어야 되나. 네, 가족분들이 많으세요. 네, 저기 같이 찍으신 분들 오십시오. 가족들 빨리 와. 가족들 빨리 와. 안 찍으면 못 찍습니다.